이겼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 고! 엘리베 흘리지 마시오 Can you give me one last kiss? 忘れたくないこと 忘れたくないこと I love you more than you'll ever know I love you more than you'll ever know 네, 오늘의 첫 번째 노래 우타다 히카루의 원 라스트 키스였습니다 스테이가 이렇게 또 추천해준 노래인데요 네, 처음에 이제 제목만 봤을 때 어떤 노래였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약간 내가 들은 적 있구나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제가, 그치 여기 있네 제가 그 이제 1월에 나온 정규 앨범이 있으신데 제가 그거를 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듣게 된 그치,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스테이가 또 이렇게 추천해줬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스테이가 추천해준 처음, 첫 번째 노래 히카루 우타다의 원 라스트 키스였습니다 예아 예아 아멘